그것은 보고 또 보아도 신기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는 밝은 색깔의 모형물인가? 숲길을 산책하던 중 갑자기 마주하게 된 그것은 이곳엔 전혀 없을 법한 알록달록한 집 한 채였는데요. 산속의 집이나 절관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색깔이나 그런 모양들 봐서도 좀 특이했어요. 숲속에 자리 잡은 특이한 집 한 채. 과연 이 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보자가 알려준 대로 숲속길을 한참 걷다 보니 드디어 제보 영상 속 그 집과 마주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는 건 알록달록한 색상.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아기자기한 색상의 집 한 채는 숲속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요. 독특한 모습으로 궁금증을 자아내는 집. 혹시 누군가 살고 있진 않을까요? 들어가 보려 했지만 입구는 굳게 닫힌 채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대체 이 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곳은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숲속 공원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넓은 공터에 불과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집 한 채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 끌지만 도통 그 용도는 알 수 없다는데요. 좀처럼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는 집. 알록달록한 집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집의 외벽은 정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상자가 맞는 걸까요? 집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플라스틱 상자는 맞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자인 걸까요? 국내에서는 보기 어려운 상자라는데요. 평소 우리가 보던 음료 상자와는 형태와 크기가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거라 확실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풀박스인데 불안이 없는 박스 같아요. 여기서는 본 적 없다는 플라스틱 상자집. 여러 색깔의 상자는 국내 어디에서도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상자는 모두 몇 개나 될까? 제작진이 직접 세보기로 했습니다. 거의 14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40개의 상자를 쌓아올린 집은 지붕도 올려져 있는 상태. 건물이라는 걸 지으려면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사람이 산다거나. 그런데 이 집은 뭔가 미스터리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보기 어렵고 목적도 도통 알 수 없는 이상한 집.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건축 전문가를 만나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조각조각들이 붙여서 이 모듈이 이루어져서 하면 하나 모듈로 주택의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한 예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건축의 3요소인 기름, 구조, 미 3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사용해야지 건축물이지 사용하지 않으면 조형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스터리한 집이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야기. 알 수 없는 집의 비밀을 풀어줄 또 다른 일을 만나봤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독일에서 온 음료박스가 되겠습니다. 생수박스죠. 어? 이게 독일에서 온 상자라고요? 공공미술 작품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독일의 볼프왕 빈터와 베르홀트 헤르베르트라는 두 독일 작가가 같이 공동으로 만든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알고 보니 집의 정체는 약 20년 전 만들어진 전시 작품이었는데요. 독일에서 직접 상자까지 공수해오며 집을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로시대 태조 왕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양사라는 커다란 절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 작가가 처음 접했을 적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진 탑에 대한 헌정이라는 그런 부제목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불교가 굉장히 왕성했겠다. 불교의 중심지였겠다. 그렇게 해서 의미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오래전 존재했을 법한 불탑을 재해석한 상자집. 내부 공간은 빛으로 인해 더욱 신비로운데요. 빛이 통과되는 플라스틱 상자는 자연과 닮은 다섯 가지 색깔을 골라맞춘 거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자연 빛을 이용했어요. 햇빛을. 구멍이 나 있죠. 이곳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이 안에가 굉장히 찬란한 그런 공간이 연출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나라 박스는 여기가 좀 좁거나 작품의 의도가 좀 많이 안 맞아요. 이 미스터리한 상자집의 정체는 알고 보니 다양한 해석이 담긴 예술 작품이었는데요. 상자의 구멍 사이로 들어온 빛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숲속에 자리 잡은 신기한 상자집은 오늘도 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미스터리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민들 곁에 오래 남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